성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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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여긴 내 땅이 흐르고 있어. 나 찾아? 벌써 도망가는 거야? 아니면 또 무슨 수입을 쓰는 건가? 내 땅으로 들어와. 끝장을 보자. 너희 부모 씹어먹는 맛이 특별히 좋더라. 됐다, 들어왔어. 너희 부모님은? 내 땅이 있는 게 있는 것 같아. 너희 부모님. 서브라! 뭐라고? 다시 한 번 말해봐. 우리 엄마, 아빠를 어떻게 했다고 이 구역질라는 새끼야! 이게! 아휴, 어떻게 해봐. 가족들한테 연락해서 서른이한테 가보라고요. 가뭄 딱지! 지금 어디야? 어디냐고! 이거보다 니들이 갑자기 쓰러지는 거. 렁기처럼 떼어갖고, 차가 막혀갖고.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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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버린다! 그저 게다가 다 grandpa하실 거야. 우리사는 하나여행이 있어. 갑자기 무언가Flashin Mary? 해야 아휴! 우리사는 누구야! 우리사는 누구야! 우리사는 누구야! 우리사는 누구야! 우리사는 누구야!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으아악! 미국 영화! 뭐? 음... 진짜... 소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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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괜찮아. 조금만 찍어 소문아. 내가 고쳐줄게. 소문아. 소문아. 몸이 끊겼다. 뼈도 다 부서졌어. 제가 구급차 부를게요. 사람이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 땅은 어림도 없다. 강하게 헷갈린 땅을 찾을 하나요. 공원 산책로에 땅 크게 떴어요. 소문아. 제발 버티자. 주문아.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십니까? 대체 계세요? 이 정도 치료는 어려울 텐데. 내가 죽대로 닿는 걱정만 거친다. 엄마 손은 약속. 소문이 뼈는 통뼈. 엄마 손은 약속. 소문이는 끄떡없지. 엄마 손은 약속. 소문이는 끄떡없지. 엄마 손은 약속. 소문이 뼈는 통뼈. 엄마 손은 약속. 소문이는 끄떡없지. 엄마 손은 약속. 엄마 손은 약속. 주소